125,2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은 첨단 소재와 기능성 부품 및 환경 슬래시 에너지 시스템 등의 사업 영역을 가진 소재 부품 기업으로 2004년 1월에 설립되었음 고효율자성 소재와 방열 슬래시 나노 멘브레인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소재 부문과 fpcb, 방막필름 등을 개발하는 기능성 부품 부문, s, 수처리와 공기청정 및 환기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환경에너지 시스템 부문이 있음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지적재산권 1068건을 보유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기업개요-아모그룹의 소재 전문 관계사로 나노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 앱, 5세대 통신, 5g, 에너지 저장 시스템, s, 차세대 it 분야의 부품을 연구 슬래시 개발하는 기업-사업 부문은 첨단 소재, 고효율 자성 소재, 방열 및 나노 멘브레인 소재, 와 기능성 소재 부품, fpcb, 플렉서벨 배터리 등, 환경에너지, s 등, 로 구분됨 대시 휘어지는 배터리 양산화에 성공하였으며 고효율 자성 소재는 테슬라, 미국, 비드, 중국, 현대모비스 등에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fpcb의 수주가 부진하였으나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고효율 자성 소재, 나노 멘브레 소재, s의 수주가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흑자전환, 외화환산 관련 수지 개선, 법인세 수익 발생 등으로 순이익도 흑자전환 대시 전기차 시장 성장과 호주, 미국 등 전기기관 차용 배터리 사업의 확대, 5g 기지국의 증가 등으로 고효율 자성 소재, s, 수주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당, 2022년 12월 28일 기준, 장마감, 암호그린택의 시가 총액은 1,996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암호그린택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69위입니다. 암호그린택의 상장 주식수는 1,649만 6,7배가 흔주입니다. 암호그린택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암호그린택의 퍼은 15.6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0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3.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48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4.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7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3.87배, 312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6번지억원, 16억원, 1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번지억원, 11억원, 27억원입니다. 암호그린택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71번지94%이고 유보율은 362.05%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0.45이며 전일 대비해서 52.34-2.2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2.3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2-1.6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그린택의 2022년 12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050원보다 9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9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암호그린택의 종가는 12,100원이며 주가가 암호그린택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암호그린택의 종가는 12,100원이며 주가가 암호그린택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4%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암호그린택은 거래량 42만 6,30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23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1만 5,990주, 한국증권에서 6만 1,530주, 키움증권에서 3만 4,009주, 미래예세증권에서 2만 9,720주, 유한타증권에서 2만 6,86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만 6,606주, 미래예세증권에서 4만 9,23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만 4,548주, nh투자증권에서 4만 1,52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만 6,24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만 9,76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1만 9,300내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암호그린택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